자, when? 할 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뭐 할 때 아, 그렇구나. 이거 비교하는 거구나 human and animal desire. 인간과 동물의 desire. 욕망. 되겠습니다. 욕망 욕망 욕구. 요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욕망 욕구를 비교할 때 끊어주고요.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야. 많은 extraordinary 특별한 이게 평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평범하지 않은 쉽게 얘기해서 비범한 그러한 차이. 이 차이를 발견한다. 어디 볼까? 차이가 뭔지? 동물들 되겠습니다. 동물들은요.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먹어. 어, 뭐죠? 뭐로 먹어. 민은, 민은 뭐뭐로. 그들의 뷰로 먹어요. 그리고 인간은 뇌로 먹어요. 어, 그렇구나. 자, 동물들의, 의, 그죠? 동물들의, 어, 장, 이, 풀. 가득 찬 거야. 한마디로. 배가 불어. 배가 불어. 그러면 그들은 먹는 것을 멈춰요. 그죠? stop ing 되겠죠. ing 하던 것을 멈추라. 먹는 것을 멈춰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몸하지 않는다. 절대로 확신하지 않는다. 쇼. 확신하지 않습니다. 언제 멈출지를 확신하지 않습니다. 못한다는 얘기겠네. 그죠? 자, 그들은요. 먹어요. 뭐뭐만큼. 먹냐면. 그들의, 이게 밸리는 뭐 배, 뭐 복부, 뭐 이런건데. 테이크. 어, 이거는 닮다. 가져가다. 뭐 이런 얘기죠. 배가 가져가거나 담을 수 있을 만큼 먹어요. 그럴 때 그들은, 그럴 때 그들은 여전히, 엠티가 텅 빈 거죠? 통비게 느낍니다. 그들은 여전히 느껴요. urge, 욕구를 느껴요. 그, 뭐에 대한 욕구죠? further, 더한, 더 심한, 이거죠. 만족감. 에 대한 욕구를 여전히 느낀답니다. 자, 그러면 좀 내려가 볼까요? 이것은. 이것은 말이야. 이거죠. 이렇게. 이것은 말이야. 배가 불러도 계속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말이야. 자, be due to, 뭐뭐때문이다. 아, anxiety. 불안감 때문이구나. largely true. 대개. 대개. 불안감 때문인데. 이런 얘기죠. to the knowledge that 뭐뭐뭐뭐뭐뭐 되겠습니다. 이야, 이 불안감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냐면 지식이, 지식. 지식은 지식인데. constant, 끊임없는 공급이야. supply, 공급. 무엇에? 식량의 공급이. 이 공급이 이다라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는 그런 지식. 또는 인식. 때문이죠. 자, 이거랑 이 됐은 똑같은 것. 이 됐은 접속사 되겠어요. 동격 접속사. 이야, 끊임없이 식량이 공급된다는 게 불확실해. 그런 인식과 같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런 불안감 때문이지. 주로. 대포. 그럼 그런 말이야. 그들은 먹어. 인간이죠. 인간은 먹는 거죠. 뭐만큼? 가능한. 많이 먹어요. 그들은 먹어. 많이 먹어요. 가능한. 많이 먹어요. while they can. 되겠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동안. 그들이 can. 먹을 수 있는 동안.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많이 먹어. 자, 그것은 역시 비즈축 또 나왔어. 그것은 또한 뭐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음. 이거죠. 먹을 수 있을 때 가능한 많이 먹는 것은 뭐 때문이죠? 또 이거 또 나왔네. 이것도 어떤 인식 때문일까? 음. 자, 어디에서? 자, 불안한 거죠. 불안한.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pleasure. 아유, 기쁨이구나. 기쁨이라는 것이 역시 불확실하니까. 따라서 말이야. 따라서. 어, 즉각적인 기쁨이라는 것. 먹는 기쁨이죠. 어. 먹는 기쁨. 즉각적인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은 종사 나왔어. 소유. 이거 그 뭐야 그. 수동태네. 그죠? 음. 이용이 되어야 한다. 원래 익스플로이트가 착취하는 거거든. 다 쓴 건데.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풀까지. 완전히 배가 충분히 배가 부를 때까지 이용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분도 나왔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것이. 음. does violence to digestion. 소화. 소화에 무리가 되는 거야. 이게 폭력이거든. violence, 폭력. 폭력입니다. 폭력. 폭력이야. 소화하는 데 있어서 폭력이야. 그러니까 소화에 엄청 무리가 되는 것일지라도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 먹는다. 이런 얘기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25냐. 착. 어. 이거 앞에 있는 거네, 이거.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 먹는 거야. 그죠? 이것이 소화의 폭력적인 일일지라도 계속 먹는 거야. 수고하셨습니다.